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호랑 말이죠 최고급 스파 스파에 왔습니다 자 잉혁맨의 로블록스 오늘도 목욕탕에 찾아왔습니다 로블록스 미호야 오늘 데이트할 건데 바로 오늘은 스파 갈 거야 가자 어 알았어 근데 저기 좀 보면 안돼? 어디 어디? 저기 저기 건물 좀 봐 우와 저거 뭐야?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몰라 이상한 거 하고 있어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어요 뭐야 이거? 모르겠어 스파 가자 그래 가자 여기 아파트도 있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최고급 스파 같구만 가자 와 목욕탕이 뭐 이렇게 커? 목욕탕 안에 들어가려면 카운터에서 키를 받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직원이 계실까? 저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데이트하러 왔는데 키 좀 주세요 네 네 네 야 여기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시네 둘 다 남탕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네? 남탕이요? 남탕이요? 사실 여베나 어? 나 사실 남자야 어 충격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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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옷 갈아입는 거 있다 옷 갈아입는 거 어? 어? 훌라당 워 아니 직원분은 왜 따라오세요? 나도 오랜만에 스파 한번 즐겨보려구예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발 넣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옷을 넣어주면 됩니다 옷을 넣어주면 됩니다 옷을 넣어주면 어 완전 진짜 현실적이다 이거 그니까 어 티비드있어 이렇게 티비들이만 해도 볼 수있고 응? 어 어 너 아래에 너 아래있어 테블 아래에 꼬배줘 나여기 꼈어 아 아 진짜?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야 위호야 오 나왔어 어 오 으흠으으으으으으으 independ Wear 으흠으으으 President 빨리 나와 요기가 바로 목욕탕인가? 어 쓰레기통도 있고 와 이건 완전 진짜 목욕탕인데? 와 현실감 봐 무도 나와 아이들아 와 차가운 물 틀면 차가운 물 나오고 일단은 샤워를 할까? 그래, 시술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샤워를 해야 된다고 자, 쿡 샤워하자 너 근데 남자 맞아 정말? 와, 그럼! 완전 남자지 근데 여기는, 여기는 떼미는 곳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떼도 밀고 아, 저기요 뒤에 물 튀기거든요 너한테 물이 가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와, 여긴 뭐야? 너무,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야, 여기 사우나다 너무 뜨겁잖아 아이고, 피부가 많이 탔어요 너무 뜨거운가봐 아, 여기 너무 뜨겁군 진짜 남자만 버틸 수 있는 곳이지 지금 몇 도지? 몇 도야, 지금 27도 어쩐지, 너무 뜨겁더라 27도면 진짜 차가운 방 아니야? 이거 아이스방인데, 여기? 너무 뜨거워 여기가, 와, 여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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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짝 수영하면서 쉬는 곳인가 봐 와, 수영하면서 쉬는 곳 마주차기야, 어우 풀냄새 너무 좋아 뜨끈한 탕에, 60도 탕이 있어, 여기 60도 탕 얘들아 어? 들어와, 여기서 떼를 불뿔 불리자 뜨겁다 와아 아니, 저 직원분 자꾸 우리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자꾸 말 걸어 오빠, 저 남자 뭐야? 아, 여기 남탕이야, 오빠야 혼룡인데, 남녀 혼룡인데 남녀 혼룡이라고? 남탕에 써있었거든요 아, 정말 오빠, 저 남자 진짜 뭔지 모르겠다 음 얘들아, 이제... 어? 오, 뭐야 물 색깔이 바뀌어 erem velocidad smart they're back AR인지 애착 오, 물색 cus 누가 여기다가 피를 흘렸어, 너야 이번에는 찜질방 가보자 찜질방 찜질방 여기 진짜 찜질방에 있는 그거 알지? 목베개랑 까는 거 누울 수도 있고 여기 토골도 있어 수면실이다 수면실 얘들아 여기 그거 있어 매점 빨리 일로 와 아 매점 가야지 식혜 먹어야지 식혜 먹어야지 아줌마 야 식혜랑 계란 이따 뭐 먹을까 둘 다 먹어야지 난 식혜 야 계란이 엄청 커 타조아리인가 봐 너의 타조아리 아니야 거의 공룡할급이야 진짜로 엄청 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여미 나 조스바 먹을래? 조스바? 와 조스바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뭐 하는데 매점이야? 여기 이거 클릭하면 식혜도 주고 그리고 트루픽하나도 주고 식혜도 주고 포도봉봉 와 나 포도봉 엄청 커 왔는데 야 올 때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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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와 진짜 이거 잘 만들었네 야 우리 정말 재밌게 놀았다 이거 조스바 먹으면서 집에 가자 이제 와 이거 완전 재밌네 어 뭐야 얘들아 여기 2층에 뭐 있어 그래 여기 방도 있다고 들었는데 VIP? VIP만으로 갈 수 있나봐 얘들아 이쪽이야 이쪽 우와 이거 뭐야 203호? 우와 여기 호텔인가 봐 그니까 거기다가 복층호텔이야 야 진짜 이거 경치도 좋나? 경치도 볼까? 와 경치도 진짜 좋아 우와 저기 발때는거 봐 야 오늘 여기서 잘했지 나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이거면 아니 너 근데 직원인데 왜 저 따라와요 계속? 맞아 직원이면은 우리 여기 공짜로 여기서 어 이거 화장실도 있나? 화장실도 있네? 우와 진짜 좋은 호텔스파인 것 같아 맞아 오늘 재밌게 놀았더니 너무 피곤하다 오늘 이만 자야지 애들아 니네도 누워서 자 오늘 정말 힘들었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지마 나도 왜그래 자자 애들아 잘자 야 오늘 재밌게 언니 왜 우리 불편하게 누워? 물겠죠 아들아 어디든 빨리 찾아 안녕 엉